아, 나 이거 사도 되나?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투자될까? 그렇죠. 이제 그 시간이 왜 기록되냐면 작품이 비싸잖아요. 아트테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라는 책을 막 쓴 윤보형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좋아해서 취미로 꽤 오래전부터 아트테크를 하다가 주변에서 하도 이제 어떻게 그림 투자하면 되냐 왜 너만 좋은 거 하냐 나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설명을 이제 A부터 Z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입 아프고 또 그걸 요청했던 사람들이 제 얘기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바에는 그냥 책을 써서 그냥 전달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정말 본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제가 썼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변호사 책을 보통 쓰는데 그렇죠. 맞아요. 전문 분야는 어떤 쪽이세요? 변호사에서도 저는 민사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회사 자문이랑 그리고 스타트업 자문 그리고 회사 관련된 소송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이 들어오시면 민사 소송도 하고 있고 미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트테크? 사실 아트테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원화만 유니크피스라는 원화만 이제 아트테크의 범주에 넣기도 하시는데요. 아, 원화? 네. 그런데 사실은 아트 상품도 저는 아트테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트 상품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유명한 카우스 인형이라든지 아트토이 같은 것도 사실은 카우스가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미술 화가예요. 그래서 그런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작업에 참여한 그런 상품을 아트 상품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는데 저는 그런 아트 상품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트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트 상품 수집의 기준에서 본다면 한 10년 정도 전부터 네, 저는 이제 제 기준에 따른 아트테크를 하고 있었고 원화라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런 아트테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한 5, 6년 정도 전에 어떤 제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화를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아트테크에 조금 더 깊숙이 제가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 되시면서 선물을 제가 좀 뜻깊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항상 옷 사드리거나 신발 사드리거나 그랬었는데 뭔가 좀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그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벽에 거는 그림을 하나 사드려야겠다 해서 제 첫 번째 그 원화 소장품 사실 아버지 거죠. 제 게 아니죠. 선물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본인이 구입하셨죠. 네, 제가 구입한 거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 칠순 생신 선물입니다. 저희 집이랑은 가풍이 다르네요. 아, 왜요? 저희 집은 아들을 가장 기억하려면 현금 아, 그쵸, 그쵸.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걸 딱 걸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금이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긴 받았어요. 좀 올랐습니까, 시세가? 엄청 올랐죠. 지금은 좋아하시겠네요. 지금은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또 이제 아트테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사실 제 책에서 명확하게 밝히진 못했는데 이 아트테크를 하다 보면 그림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현금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서 이제 셀렉을 하고 걸어놓은 상품은 아트는 정이 들어서 이거를 잘 팔질 못해요. 애착이 생겨서 네, 애착이 생겨서 잘 팔질 못해서 이게 장부상으로는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데 이걸 어디 경매나 누구한테 내놓고 돈으로 현금으로 잘 바꾸지 못하세요. 많은 컬렉터 분들이 서울옥션에 던져야 되는데 네, 던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끔 한 4, 5년 주기로 지겨운 작품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눈 감고 이제 던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또 팔고 또 다른 것도 눈에 들어온다고 사고 네, 팔고 그 돈으로 사고 신기하네요. 재밌으시죠? 처음에 입문하실 때 그 아트 상품? 네. 아트 상품은 뭘 구입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로 샀던 거는 사실은 투자가 될 만했다. 투자가 됐다는 건 제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이제 2010년도에 요시토모나라라는 그 네오팝 아티스트의 거의 창시사 같은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의 원화 사이즈와 거의 동일한 그 비치 타올을 제가 샀었어요. 2010년도에. 네, 네, 네. 신기하다. 그런 것도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군요. 네. 근데 사실은 2010년도면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사실은 이게 돈이 되니까 내가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 아,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원화 사이즈의 그런 이미지도 구하기가 힘든데 아, 95불에 이걸 액자를 하면 진짜 예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최초의 직구인 것 같아요. 저 2010년도에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해서 그걸 받아서 액자를 해놓고 걸어놓고 있었죠. 인터넷으로 사신 거예요? 네,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거 엄청 올랐죠. 지금도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거라서. 네, 애착도 있고 그리고 엄청 예뻐요. 그리고 또 95불로는 절대 이제는 못 구하니까 네네, 그리고 더 오를 거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뭔가 보는 안목이 있어야 고를 텐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시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저는 미술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미술관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대학교 때는 저희 학교 미술관에서 도슨트 알바 같은 거 도슨트 자원봉사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워낙 미술을 많이 좋아했었고 어떤 아트 딜러나 전문가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부동산처럼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안목을 빌려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진짜 좋은 거는 내가 내 안목을 키우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지름길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봐야 되잖아요. 네,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고 공부하고 네, 공부하고 그리고 또 막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땅과 내 건물이 있다. 자기 주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많이 봐두고 어쨌든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작가 공부를 좀 많이 한 상태면 되게 운 좋게도 나한테 되게 럭키한 상품 그런 미술품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 많으신 분들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타이밍이 맞아서 운 좋게 몇 작품 소장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그 행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사실 못 사는 것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정보가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정보가 넘쳐나고 돈도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내가 그걸 못 가질 수도 있고 아트테크가 고수익, 저위험 투자 상품이라고 분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미술 시장 안에 많은 미술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고 미술 작품도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고수익, 저위험인 그런 아트 상품 플러스 그 작품들이 따로 있어요. 그 군들이. 투자가 되는 투자용 미술품, 그 다음에 장식용 미술품 그것도 아닌 그냥 미술품, 취미용 미술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사실은 이 투자용 미술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 상승도가 부동산보다 훨씬 가파른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고 주식과 비교해 봐도 사실은 이 정도급의 투자용 미술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식용 미술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그런 인기와 수요가 합쳐지면서 결국엔 이 상품들이 투자용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사시면 사실은 주식도 이제 우량주라 그러죠. 블루칩, 우량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익이 좋죠. 안정성도 있고 변수가 굉장히 주식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거시적으로 굉장히 넓게 봐야 되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근데 미술 시장에서 그것들이 개입하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경계에 따라 또 조금 약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계에 따른 사이클도 있어요. 미술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딜러분들한테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그게 그 이유가 금매가 나왔다. 작품 금매가 나왔는데 이거 저때 이 작가 거 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현금을 원하시는구나. 많은 분들이 현금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금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걸 현금화를 해서 다른 이제 더 뭐라 그럴까요? 수익성이 좋은 곳에다가 내가 지금 그 돈을 넣으면 이것보다 더 좋을 테니까 현금화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미술 작품 가격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경기가 얼면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빨리 현금화를 최대한 해야겠다. 그 두 가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미술 시장도 경기를 타는 게 맞고 근데 다만 이제 설명을 되게 제가 간결하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다만 경기를 타는 게 맞지만 그 정말 우수한 작품들 걸작이라고 하는 걸작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투자가 되는 그런 작품들은 가격 변동성이 당연히 좀 덜해요. 덜하고 근데 이제 막 유행 타는 그런 작품들 있죠. 이거는 정말 보통 경기보다 더 더 이렇게 가격대가 더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트렌디한 화풍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건가요? 디자인이라든지 화풍까지는 아니고 이제 국내 작가냐 아니면 세계에서도 거래가 되는 그런 작가군이냐 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크게 딜러하고요. 네. 작가분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죠. 작가님은 컬렉터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이 세 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관계와 부동산은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비유를 하면 이제 컬렉터가 이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 네. 거고 이제 작가분들 그림 작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생산자인 거죠. 부동산이랑 좀 비교가 또 안 될 수 있는데 뭐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매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딜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딜러를 또 잘 만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딜러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미술 시장은 딜러 피가 굉장히 세요. 피? 네. 그러니까 수수료. 수수료가 굉장히 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상한선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술 시장은 최대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0이요? 50% 정도 보시면 돼요. 요즘은 30, 40% 되기도 하고 친분에 따라서 그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한데 거래 금액은 50% 최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그림이다. 그러면 50만 원은 작가한테 가고 50만 원은 딜러한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불하는 금액의 절간이? 딜러가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 이게 이제 1차 시장에서의 얘기예요. 1차 시장. 그러니까 작가가 작가의 손을 떠난 첫 번째 신상품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딜러가 이 작품을 소싱한 딜러가 그 정도의 필을 가져가고 이게 작품 가격이 되면서 중고 시장이라고 그러죠. 중고 나라. 컬렉터에서 컬렉터로 가거나 이 상품이 경매 나왔을 때는 또 경매 수수료는 따로 있지만 이때는 이제 딜러 비가 없는 거죠. 신차 살 때는 딜러가 좀 많이 먹고 그 이후에 이제 중고차는 신차를 판매한 딜러가 먹지는 않고 그 시장에서 이제 그렇죠. 네. 그거예요. 거래되는 거겠죠. 딜러 짱이네요. 네. 딜러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사실은 또 이제 역할이 딜러가 하는 역할이 이 미술 시장에서의 딜러의 역할은 꽤 커요. 비중이. 작가를 컬렉터한테 소개하기도 하고 작가가 사실은 작품을 하시니까 뭐 유통이나 뭐 이런 쪽은 굉장히 그렇죠. 조금 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사실은 연예인이랑 연예계 매니지먼트 기획사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딜러의 어떤 소싱 능력이라든지 취향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겠네요. 딜러마다 또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딜러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딜러마다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이 오른다. 저 작품이 오른다. 이게 굉장히 말이 달라요. 다르고 딜러가 또 친한 작가들이 있고 딜러가 컨택하지 못하는 또 작가군이 있고 내 컬렉션을 결정하는 게 내가 어떤 딜러를 첫 번째 만났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딜러피가 센 것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비대칭성이 온라인화되고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비대칭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오픈되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냥 제가 작가를 찾아서 직거래? 직거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직거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거래도 저도 하기도 하고 직거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천편일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직거래도 있긴 한데 이 작가는 결국 개인이 컨택해서 작품을 파는 것보다 능력 있는 딜러가 나를 이끌고 내 작품을 팔아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딜러와 약속한 그 작품 가격을 깨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미술 시장이 또 작아서 소문이 돌거든요. 굉장히 딜러 통해서 하는 것보다 작가한테 컨택하면 작품을 싸게 구할 수 있더라. 이게 소문이 나면 1차 시장에서 그 가격이 붕괴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제 작품을 작업실? 아틀리에서 바로 받아올 수는 있지만 작품 가격이 엄청 싸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작품을 내주실 거거든요. 제가 아트테크를 주변에 추천을 하고 이렇게 책까지 쓴 이유는 아트테크를 하면서 결국에는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삶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게 참 미술이 갖고 있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트테크를 하려면 일단 그림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작가의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정성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녹아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안 느껴지는 그림들이 있고 느껴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느껴지는 그림들을 보면은 저는 딱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한 번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 그런 삶의 태도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삶에 영향을 주는군요? 네, 영향을 확실히 줘요.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림을 셀렉을 하려면 아트 상품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원하는 사실은 비싸잖아요. 최소 몇 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월급쟁이는 손이 떨리잖아요.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해. 이거 종이 쪼가리 같은데 이거. 빵헌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작품을 보면서 내가 이걸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작품이 왜 좋지? 이걸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작가도 작가 인터뷰 같은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아 이 작가가 이런 사람이라서 작품에 이렇게 녹아났나 봐. 이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랑 대화를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사실 아트테크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그렇게 잘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저는 이 아트테크를 하면서 그림을 앞에 두고 그림이랑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해요. 너무 좀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요. 저는 문외한이라서 사실 공감이 좀 안 되는데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경제 방송인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이해 되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결국에는 좀 얘기 스스로랑 크게 웃으셔도 돼요. 스스로랑 대화를 하면서 안목도 생기고 사실은 돈 주고 사지 못하는 나만의 그런 아우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컬렉팅을 하시다 보면 몇 년도에 내가 이 작품을 샀다라는 게 딱 벽에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그때 제 삶이 생각이 나요. 이게 또 다른 매력이에요. 2010년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걸려있는 그 작품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그때 이랬었지 하는 게 그 그림에 그냥 다 붙어버려요. 제 시간들이.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시간을 기록해놓는 거네요. 그렇죠. 내 삶을.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왜 기록되냐면 작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사기까지 내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아 나 이거 사도 되나 아 그렇죠. 이거 투자될까 그렇죠. 이거 주변에서 추천하는데 이거 괜히 샀다가 이거 나중에 처리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 정말 세세하게 고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주식 사듯이 클릭클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다 보면 아트테크는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도 이게 작품을 잘 고르면 정말 돈이 크게 돼요. 옥찬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보다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사는 게 좀 비교적 안전하다. 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이제 거래가 되는 작품은 사실은 한국 수요자만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거의 그렇습니까? 작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작가분들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되게 잘 거래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마 그분의 말씀은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 사람의 작품을 사라의 의미일 거예요. 굳이 뭐 국적이 미국이어야 된다. 유럽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실 거고 세계 미술 시장에서 어쨌든 그 트랙 레코드가 있는 그런 작품을 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세계적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수요자 모수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사실 가격 변동성도 작고 그런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런 뒷심이 더 센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여기서 가격을 높게 불렀는데 좀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저기서 더 높게 부른다. 하면 그냥 더 높게 넘어가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만 거래가 되는 작가는 한국 시장에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예측이 조금 힘들 수 있고 세계적인 그런 거래되는 작품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작가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거래했던 혹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내. 국내 작품. 국외. 국외.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아트 상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국내 작가 거를 좀 샀다가 지금은 이제 해외 작가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이 책 때문에 한번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외 작가가 한 3? 그리고 국내에 관련된 국내에서 자주 활발히 거래가 되고 한 분들이 한 7 정도? 근데 해외에서도 거래가 되는 작품이긴 하고요. 네네네. 네.